2023 개묘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는데요.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정은용 영상기자가 10대 영상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방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글로컬 대학 34업의 순천대학교가 어떤 세계적인 뜻하는 인재육성 강소기육육성지원대학으로 3, 2, 엔진 점화 2, 6, 2, 5가 발사되었습니다. 자, 상공을 향해 하늘로, 하늘로. 일본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계획한 분량 모두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을 많이 집계하는 현상이 생겼됩니다. 인근 다른 지역 폐기물이 가진 편법을 동원해 여수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겁니다. 수산물을 많이 집계하는 현상이 생겼됩니다.